아들, 니가 만난 남자들 숫자 만지면서 신나게 물고 뜯잖아. 점 없고 꽉 찬 A. 뭐 없잖아. 니가 알잖아.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. 넵, 다음 환자분. 야, 얘기 좀 해봐. 몇 살이야? 별로였어? 느낌이 딱 왔는데, 이제 막 사람부터 하려고 될 거 같아. 그게 왜 문제야? 아, 야, 아! 진짜 좋은 말 할 때 다 알아. 나쁜 말로 하면 뭐 어쩔 건데. 나쁜 새끼. 망수! 누가 하라고 그래도! 난 니 팀이야. 오케이, 뭐야, 너. 빨리 마시고 청계천 가자. 청계천 뭐해? 총 사러. 부자서 X 쏴버리게 해. 왜 자꾸 걔한테 맞춰주냐? 너 요즘 되게 재미없어, 알아? 남들 한다고 나도 하는 게 답은 아니겠지? 앞으로 벌어질 일들, 걔가 진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난 너 이해하는데. 걔가 뭔데 나 이해해! 호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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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상해? 아니. 전혀. 내가 나인 채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준 내 20대의 외장하듯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